가성 앞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0.67% 상승하여 37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터는 도지코인입니다 엘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트레드맛 등 파랑세를 도지계로 바꾸면서 주가가 29%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30% 상승하였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38%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콘과 도지코인 상승세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가성 앞에 지금 이끌고 있는게 도지코인인데 엘런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도지코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도지코인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지코인은 트위터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엘런 머스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지코인은 엘런 머스크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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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구독